당신은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. 월요일은 다이어트 하는 요일. 아 저 진짜 저신. 나 진짜 보다 신나. 나 지금 또 먹고 있네. 뇌에서 먹는 시간에 안 먹으면 스트레스 나. 우울감이 엄청 심할 때 그게 폭식과식으로 많이 오거든요. 제가 이 방법으로 효과를 진짜 많이 봤는데 나만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죠. 우리 다 같이 꼭 다이어트 성공해요. 제모나들 안녕하세요. 꿀팁언니 제모나입니다. 제가 지금 다이어트 2주차의 다이어트인데요. 원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아니어서 살이 빠진 속도가 굉장히 더딘데 그래도 지금 한 1kg에서 1.5kg 정도는 뺐거든요. 근데 이 과정에서 운동은 안 하고 식단만으로 빼는 다이어트를 저는 선택을 했어요.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짜 식욕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가짜 식욕을 잡아주는 여덟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당신은 지금, 당신은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. 계속 먹다 보면 그 뇌에서 먹는 시간에 안 먹으면 야, 너 왜 안 먹어? 너 왜 달라진 척해? 빨리 음식 넣어!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짜 식욕만 잡아도 다이어트는 진짜 반은 성공이라는 거? 그러면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업 시작할게요. 가짜 식욕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은 뭘 안 먹어도 되는데 계속 뭔가 먹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. 그리고 내가 배가 안 고픈데도 입이 뭔가 심심하고 뭔가 씻고 싶고 입운동을 하고 싶은 그런 것도 가짜 식욕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.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하루 비우기입니다.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느낀 게 그 하루 시작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. 근데 그 하루만 딱 참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이어트 요일 있잖아요. 월요일 월요일은 다이어트 하는 요일 예를 들면 딱 하루 아침에는 뭐 두부나 닭가슴살, 과일 점심은 일반식인데 밥을 반을 먹어주고 저녁은 샐러드 딱 이렇게만 지켜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하루만 참으면은 그 다음날부터는 훨씬 식단하는 게 진짜 수월해지더라고요. 이게 정말 거짓말 같아도 그 하루에 힘이 엄청 크거든요. 한 번 해보세요. 두 번째는 건강한 정신 만들기 아니 저건 또 무슨 소리야 하시겠지만 가짜 식욕을 안 느끼려면은 몸이 좀 건강해야 돼요. 정신이 여러분 폭식이나 과식이 그냥 배가 고파서 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엄청 심할 때 그게 폭식과식으로 많이 오거든요. 아마 폭식과식 좀 해보셨던 분들은 이게 뭔지 정말 너무 아실 거예요. 술 좋아하자면 술 마시면은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러지만 그 다음날은 아 나 왜 또 술 마셨지? 나는 진짜 나는 바보야 막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고 몸도 더 축축 처지잖아요. 가짜 식욕도 똑같아요. 먹으면은 그 순간에 행복감은 엄청 있는데 그 다음에 밀려오는 우울감과 죄책감이 사람의 정신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죠. 그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조금 해결을 해보세요. 어떤 사람 때문에면은 속으로 아 저 진짜 저씨 내 진짜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던가 아니면은 더 또라이가 돼보세요. 살아보니까 약하면은 괴롭히고 무시하는데 또라이로 보이면은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고요. 그니까 여러분 착한 또라이가 돼보시면 그리고 폭식이나 과식이 반복되면은 이거는 창피할 게 아니라 그냥 병이니까 꼭 병원을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전 권합니다. 세 번째는 먹다가 일어나기. 뭔가를 먹다가 인식이 딱 되잖아요. 나 지금 또 먹고 있네? 막 이러면은 바뀌면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거나 집이면은 일어나서 그냥 집안 한 바퀴 도는 거예요. 제가 이 방법으로 효과를 진짜 많이 봤는데 저는 음식이 나오다 흐름이 끊기면 아예 못 먹어요. 그래서 비싼 뷔페 같은 데 가면은 음식을 다 퍼다 놓고 먹는 스타일이거든요. 일어나서 음식을 퍼가러 가는 순간에 뭔가 식욕이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그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. 그 다음 방법은 양치질하기.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방법인데 입안이 텁텁하면은 계속 뭔가 땡기잖아요. 그니까 그거를 좀 없애주려고 양치를 하던가 바로 양치를 못하면은 홀스나 자유리토 같은 거를 그냥 하나씩 먹어주세요. 다섯 번째, 5분만 나가서 걷기. 이게 뭐 방법은 5분 나가서 걷기인데 쉽게 말하면은 배가 고플 때 뇌를 딴 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. 우리가 막 어디 아플 때 더 세게 때리면은 막 거기 아픈 거 모르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엄청 배고플 때 뭔가를 먹으면은 급하게 많이 먹게 되잖아요. 내가 진짜 이게 사람인가 돼지인가 뭔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잠깐 뇌를 딴 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. 그 다음 방법은 수분 섭취 후 10분 기다리기.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준 다음에 10분 동안 버티는 거예요. 게임을 하던가 그냥 내가 꾹 참고 버티던가 그러면은 배에 허기가 좀 달래지면서 순간적으로 가짜 식욕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꼭 해주세요. 일곱 번째 방법은 식사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기. 근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는 간식은 우리가 원래 먹는 뭐 과자나 그런 게 아니라 다이어트 간식 있잖아요. 뭐 토마토나 오이. 요새 시중에 많이 나온 다이어트 간식들 그런 거를 중간중간에 하나씩 먹어주세요.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는 실패 확률이 거의 100%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요요가 그냥 100%에 무조건 굶으면은 그러니까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넣으면서 허기를 달래면서 그 패턴을 좀 맞춰보세요. 그다음 방법은 생활패턴을 맞춘다. 먹는 나쁜 시간 있잖아요. 야식을 먹는다던가. 그럴 때 우리가 아 나 슬슬 출출한데 야식을 먹을 게 없나 하면서 배민을 키면서 이런 뭔가 패턴들이 반복되잖아요. 그 패턴을 이용해서 밥 먹는 시간, 간식 먹는 시간, 잘 시간 요런 거를 며칠만 맞춰주면은 그게 사람이 참 적응의 동물이라고 엄청 적응이 되거든요. 그 방법을 이용해서 나만의 하루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. 레몬아들 어때요?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 게 이게 막상 하면은 쉽지만은 않아요. 근데 엄청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짜 식욕을 잡는 방법들이니까 우리 다이어트 동지들 여기 있죠? 나만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죠? 우리 다 같이 꼭 다이어트 성공해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최근 댓글에는 다 답글 달아 드린다는 거 지금 카메라 버트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원래 끝내야 될 거 같아요. 오늘도 너무 감사해요.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빨리 꺼야 돼. 빨리